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사실은 주식은 아니고 ETF입니다. 타이거 2차전지 테마라는 종목인데 아마 ETF라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거리감을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뭐냐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인데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종목을 단 하나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부분을 역할을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거 2차전지 테마를 사게 되면 그 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종목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나 SKC,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에코프로BM, 일진 머트리얼, 솔브레인 에코프로, RNF처럼 이 10가지 종목을 한 번에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차전지 종목을 사야 되는데 도대체 뭘 사야 될지 좀 망설여진다. 이 종목도 괜찮아 보이고 이 종목도 괜찮아 보이고 사실 구분하기 좀 어렵다면 이 10가지 종목을 그냥 한 번에 다 사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타이거 2차전지 테마라는 점에서 어떤 위험한 상품이야 이런 게 전혀 아니고 10종목을 한 번에 사는 상품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큰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고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LG약이 물적 분할로 상당히 큰 폭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테마는 그만큼 하락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LG약은 2차전지 테마 안에서 약 11%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씩 종목을 나눠서 샀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도 분산되는 효과를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좀 보면요.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8월 달부터 이 시장의 조정을 이끌었던 게 2차전지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수급이 조금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IT 섹터를 집중적으로 매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차전지 섹터의 종목들도 보시면 오늘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 테마처럼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은 이제 조금씩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8월 달부터 시작돼 어떻게 보면 3개월에 가까운 이 조정이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여기서부터 2차전지에 접근하시는 전략은 상당히 유효한데 한 번에 사시기보다는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되고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업종의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오늘 가격이 1만 985원인데 1만 9백은 1만 1천원 정도에 그냥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만 5천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로 보유하는 전략이고 손질 가격은 아래쪽에 9천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가격은 1만 6천원으로 맞추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CoE Safety Profile